투수는 차우찬 투수, 보수 진가병, 1루수 채태인, 2루 신명철, 3루수 박성민, 좌익수 김상수, 유격수 김상수, 좌익수 강봉규, 중견수 배영석, 우익수 박하니 선수입니다. 자 오늘 시구는 아주 반격한 얼굴입니다. 네 아주 뭐 사랑스러운 우리 국민 요정입니다. 피규어 여왕 김연아 선수가 오늘 시구를 하겠습니다. 네. 그 어느 때보다도 시구에 많은 박수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도요. 이렇게 시간을 내서 시구에 또 한국 시리즈를 더 빛내주고 있습니다. 원래 5차전 시구는 내정이 돼 있었지만은 이 한국 시리즈 일정이 하루 연기가 되면서 25일날 오늘 경영이 되거든요. 그러면서 본인의 출국 날짜도 하도 늦췄다고 그래요. 자 이제 일정일데도요. 예~~